네 안녕하세요. 공릉동 원조 멸칫국수 본사 사장님. 자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항상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밝히지 않고 묵묵히 지역 맛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치 않게 대전 세이브존 지하 1층에 있는 공릉동 원조 멸칫국수 집에서 거기 직원분들과 사장님이 나누신 말씀 중에서 제가 올린 원조 영상 때문에 가격 인상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맛있고요. 그리고 가격 올리셔도 됩니다. 이 고물가 시대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착한 가격 유지하셨고요. 이제는 충분히 가격 올리셔도 되며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가격 올리셔도 되고요. 지역 상공인들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격 인상해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 맛있는 국수입니다. 자 화이팅입니다.